1,2,3,1 3,2,3 2,3,2,3 3,2,3,2,3 3,2,3 트와이스의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! 돌립니다 Q.O.M.Z 이번 앨범을 아무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? Q.O.M.Z 자유를 느끼는 트와이스 우리 안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육부터 생각되는 안무와 우리의 멋진 의상과 뮤비! 잘 알아 봐, 바드들, 바드들, 바드들 인정, 조, 유, 정, 정, 정 아아악! 움직이소! 여기에서 나오는 아아, 아련한? 아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멤버의 제일 큰 매력은? 1v8 예쁘다 나 그냥 시청자! 이번 앨범은 미니 앨범 몇일일까요? 3, 1, 10 10... 10, 11! 10, 11! 11, 11, 11! 11, 11, 12! 내가 생각하는 BEST ON ME I GOT A ME! 시작 완료! 시작 완료! 시작 완료! 시작 완료! 대단 tare! 아~~ 아~~ 아 이거 안할래! 아 이거 안할래! 이거 안할래! 아 이거! 너가 가요! 이게 또 못했겠다! 이거 하란돼! 아야! 멤버들 사랑해! 여거야! 앨범에서 다연이가 작자 한 번 지목을 아 진짜 싫어 When we are kids 아니요 We're in stop it up We're in stop it up 하나 둘 우리 다들 좋아하는 멤버들 민아이 민아이 소연아 뭐야 너 너! It's you! 최종 컨셉의 가장 찰떡인 멤버와 이유 잘 못하고 사랑해 우유지과 유정야 당신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사나도 잘 나왔고요 맞아요 알콘이도 잘 나왔고요 네 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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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D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? PD님 아이고 이뻐라 어? 소리 왜 이렇게 커? 나 이거 하지 마요 다시는 시작했어! 고생 미풀이로 가야지 스텝! 끝미풀이 미 미치도록 뿌프리한 리액션 이 글쎄에서 말했던 거는 귀여워 최근에 준 독특으로 구매한 아이템은 이거 막 춤출 현동? 어 갑자기 너 핸드폰 닫아! 아아 이네 기억이 나 진짜 하기 싫어 제일 하기 싫어 방금 지나간 멤버에게 내가 많이 하는 말이나 표정은? 어 예쁘구나 아 아 느낌 오해 열심히 레디 축구하고 있는 것은 어 아까 퍼포먼스 영상 찍은 거 열심히 했어요 아 아 진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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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와우 아 다음 리더들 누군지 궁금하시죠? 근데 나 깨고 세련된 수 마시고 샘피플 노래 부르면서 춤추기 오케이 바꿔도 돼요 바꿔도 돼요 이걸로 샘피플 프리스탄 춤추기 이게 너무 잘 맞춰 같아요 우리가 뭐 하지 마시고 잘했지 production 무 investigating 트레이닝 진실 컴퓨터 됐다! 고마워요! 777773 안녕!